안녕하세요 과일삼촌입니다. 맛있는 과일과 지체를 설명해드리는 과일삼촌입니다. 앞으로 라민사랑 시작하겠습니다. 포도에 가면 포도도 있고 포도입니다. 캔벨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. 신상 캔벨포도 2kg짜리 한 박스에 아직 물량이 좀 적어서 세송이 큰송이 세송이가 들었는데 오늘 가격은 15,000원 15,000원 15,000원씩 하네요. 한 박스가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조그맣게 소분해서 담았습니다. 두 송이 담아서 캔벨포도 한 팩에 8,500원 8,500원 8,500원씩 마트에 가면 포도도 있고 알이 굉장히 작은 대략포도입니다. 굉장히 작아요. 옛날에 구슬보다도 좀 작은 맛있는 포도. 씨도 없고 껍질째로 바로 먹어도 되는 포도입니다. 당도는 굉장히 좋아요. 스윗포도만큼 당도가 좋습니다. 신맛도 없고요. 캔벨포도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포도고요. 가격은 맛있는 대략포도 가격은 3,000원 두 팩에는 5,000원씩 들이고 있습니다. 맛은 정말 좋아요. 씨도 없어서 아기들도 잘 먹고요. 맛있는 대략포도 한 팩에 3,000원 두 팩에는 5,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좋고요. 마트에 가면 그린키위도 있고 키위입니다. 제스피리 그린키위 맛이 좋은 키위죠. 새콤달콤합니다.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. 오늘 6개 담아서 한 팩에 6,000원씩 들이고 있습니다. 제스피리 키위 탁구공만한 사이즈요. 근데 탁구공처럼 들고 끌진 않죠? 6개 담았어요. 맛이 좋습니다. 제스피리 키위가 가격이 6,000원, 6,000원, 6,000원. 제스피리 그린키위 옆에 골드키위도 있네요. 그린키위보다는 골드키위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. 맛이 더 달고 좋거든요. 탁구공보다 탁구공만한 사이즈. 그렇지만 동글지 않고 원형인 제스피리 골드키위 한 팩에는 6개 담았고요. 한 팩에는 1,000원씩 들고 있습니다. 맛있는 골드키위가 한 팩에 9,000원, 9,000원, 9,000원. 골드키위 9,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좋고요. 마트에 가면 아보카도도 있고 꼬소꼬소 맛있는 아보카도입니다. 자, 아보카도가 오늘은 1개와 동일한 가격. 크기는 제 검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사이즈 4개. 한 팩에 아보카도가 6,000원, 6,000원, 6,000원.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세요. 꼬소꼬소하다. 그리고 건강에도 무지 좋죠? 고지혈증에 좋은 아보카도. 우유에 타먹으면 맛있는 아보카도입니다. 오늘 6,000원씩 받고 있습니다. 좋고요. 좋습니다. 좋고요. 굿.